올 한해 전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과학계의 주요 성과는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올해 10대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밀도가 매우 높고 질량이 태양의 1.1에서 2배 정도로 블랙홀의 동생으로 불리는 중성자별. 중성자별 두 개가 서로 주변을 돌더니 충돌합니다. 이 현상은 중력파와 전자기파 검출을 통해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관측됐습니다. 중성자별도 블랙홀처럼 서로 충돌할 것이란 과학계의 예측이 처음으로 입증된 겁니다. 특히 중성자별 충돌은 금과 같이 무거운 원소의 기원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얻으려면 중성자별 충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만 에너지가 큰 중성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세계의 천문현상으로 불리는 이번 발견은 사이언스 선정 올해 최고의 연구 성과로 꼽혔습니다. 바이오 분야 하디슈인 유전자 교정도 주요 연구 성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략 3만 5천여 개의 질병은 DNA를 구성하는 연기 세월이 단 하나의 이상만 발생해도 발병합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과일을 이용해서 잘못된 연기 사열 한계를 교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정 유전자를 몸 안으로 주입해 병을 고치는 유전자 치료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세살 유아 에블린은 유전자 치료를 통해 유전 질환인 신경근육병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외의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의 화석 중 가장 오래된 화석 발견 등이 주요 성과에 포함됐습니다. 이 화석은 30만 년 전에 살던 인류가 남긴 것으로 기존보다 10만 년 정도 앞섰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